양화대교 계단 에레베이터를 새로 완공을 해놓고 기존에 있던 계단을 철거하는 작업이에요 크레인이 철근 다리를 들어서 내릴 건가봐요 요새 대단한 공사입니다 멋진 설치를 했습니다 웬수인 내 남편 오늘도 내 말을 깨묻이 하고선 잠만 잠단해 당신은 언제나 남의 편인 남편 웬수야 이 웬수야 누구가 흙어서 힘 빠지면 보자 후회할 거야 이제는 안 참아 안 참아 안 참아 산식이 산식이 내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왜 모르니 이럴 땐 어디라도 떠나고 싶은데 할 데가 없구나 왠장 내 실세야 고맙이 살았네 악순이 존재 강제로 나 이제는 안 참을 거야 내게 잘해 당신은 언제나 달라고만 하는 웬수인 여편매 오늘도 회식을 하자고 하고선 싼 누나 갔네 당신은 언제나 자기 편 여편매 웬수야 이 웬수야 자기가 아직도 이쁜 줄 착각하나 참 이 웬수야 아무래도 난 가정 흥흥흥흥 남집의 큰 기둥 흥흥흥 내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왜 모르니 이럴 땐 모든 걸 그려치고 싶은데 가장의 어깨가 왠장 무관꾸나 말씀같이 사람에 넌 많은 기계로 사네 흥흥흥 무슨 말일까요? 당신은